4월 23일 우리 HLB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주길이 인사드리면서 퇴근들은 잘하셨나요 주식은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 거니까 우리 주주분들은 푹 쉬시면서 제 영상 봐주시고요 영상 보시기에 앞서 이거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고생하는 주길이 힘내라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HLB 좀 같이 볼게요 자 지금 HLB 정말 중요한 구간에 접어들었죠 이 급등이 나왔던 구간 근처까지 왔다가 다시 물량을 올려주고 있는데 자 제가 19일날 금요일이었죠 종가 마감 이후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이 구간에서 더 올라가느냐 아니면 이 구간에서 하락을 막고 내려가느냐가 결정될 거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제가 분명히 한참 올라갈 구간이 남아있다라고 더 올라갈 거라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제 영상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21일부터 계속 말씀을 주말간에 드렸어요 자 잠깐 10초 정도 영상 보고 가시면 지금 이 HLB 같은 경우는 아직도 한참 올라갈 구간이 남아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목효과가 아직도 멀었다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우리 구독자분들 이 단기적인 변동성에 휘둘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영상 잘 보셨나요 월요일 전에 제가 미리 올라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중요 구간을 깨트리지 않고 더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거 확인되셨죠 이거 제가 무지성으로 말씀드렸던 게 아닙니다 세력들 이 공매도 놈들에게 로비까지 하면서 들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단기적인 변동성에 절대 휘둘리시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세력들은 주가를 올려주기만 하지 않습니다 하락을 때때로 줘야 개인들이 나가 떨어질 거고 그래야 더 큰 수익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늘 이러한 단기적 변동성에 대한 대응은 소통방에서 실시간으로 도와드리고 있는 거고요 소통방에 들어오셔서 우리 끝까지 수익을 보자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 HLB 즉 제약 바이오주는 예민하게 대응을 해야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게 우리나라 주식은 미국장이랑은 달라요 미국장은 같이 투자를 하는 반면에 우리나라장은 어때요 빨리빨리라는 대한민국의 정서가 담겨있기 때문에 무조건 기대감 즉 선반영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말인 즉슨 이 FDA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건데 이거 관련해서는 제가 뒤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지금 구간에서 우리 주주분들 좀 고민이 되실 거예요 지금이라도 매도를 해야 할지 아니면 비중을 더 담아야 하는지 많은 생각들이 드실 것 같은데 제가 24년도에 이 바이오 섹터가 계속해서 강한 흐름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바이오 섹터의 대장이 HLB인데 지금 구간에서 매도하는 건 세력들한테 호구소리를 듣게 된다고 강조를 좀 드리고요 지금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온 것처럼 보이시겠지만 이 HLB가 가지고 있는 가치에 비해서는 지금도 저평가 구간이라는 거 여러분들 인지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HLB가 왜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그래서 도대체 이 HLB를 우리는 어디까지는 끌고 가야 하는가 이 최소 목표가 적정 주가 관련해서 제가 알려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집중력 잃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아울러 본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영상 마지막에 제가 이번 달부터 소통방 분들은 제외하고 우리 HLB 구독자분들 중 300명까지만 모아서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모집 인원이 거의 다 찼습니다 자 100만원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게 설정을 끝냈고 제가 1대1로 한 분 한 분 케어를 도와드릴 거예요 어렵기 위해서 컨펌을 받아 종목 선별은 끝내놨고 이 HLB보다 더 강력한 인수합병 관련 종목 위주로 진행할 건데 이런 힌트를 드리면 이 종목부터 먼저 보내달라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간단하게만 힌트를 드릴게요 당장 내일입니다 내일 시초가에 매수하시고 16%에서 18% 사이 당일 매도 하실 수 있는 종목인데 매수를 안 하신다고 하더라도 올라가는 거라도 지켜보신다면 제가 앞으로 소통해드리는 데 있어서 더 믿음이 가실 거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좀 도와드리고 있고요 급하신 분들은 제가 제목 아래 더보기라고 눌러보시면 빠르게 신청부터 하실 수 있게 타임라인을 만들어놨고 시간을 누르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영상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어서 좀 말씀드리면 지금 이 바이오 섹터는 HLB가 시장을 주도로 하고 있는데 지금 중요 구간은 지켜주면서 계속해서 단기 평선들을 하나로 모아주는 이 수렴을 시켜주는 작업을 좀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이 HLB는 차트를 보고 예측을 하고 대응을 하는 게 정말 무의미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이 2차전지 그리고 반도체, 자동차, 로봇 이런 것들은 확연하게 실적, 즉 숫자가 나와 있어요 그걸 반영해서 주가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숫자로도 주식을 100% 판단할 수는 없지만 예측할 수 있는 지표는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바이오테마주는 어때요? 그런 게 없어요 숫자라는 게 명확하지 않습니다 실적, 불분명하죠 신약허가 됐나요? 이 신약이 팔려서 얼마의 이윤을 남겼나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지금은 이 신약허가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 주가는 올라가는 거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렇죠 지금 이 HLB 같은 경우에는 세력놈들의 공매도가 판을 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하는데 이런 미친놈들의 공매도는 진짜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매도 관련해서는 제가 뒤에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FDA 99%는 확정이 됐습니다 지금 기사를 간략하게만 봐도 이미 신약허가에 대한 상업화를 위해 분주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허가가 되지 않았는데 이 양산형을 상업화한다는 건 뭘까요? 이 FDA 허가에 자신이 있다는 긍정적인 시그널이고 이 파이널 리뷰 관련해서도 이슈가 없었어요 이슈가 없다는 건 뭐죠? 이대로만 진행을 하면 신약 판매 허가가 된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집중 대응해야 하는 구간입니다 이렇게 과대 상승이 된 자리에서는 분명히 아래로 떨어뜨리려고 하는 원리를 우리는 중력의 법칙이라고 말하고 공매도라고 읽기로 정의했습니다 주식은 수학이 아니에요 심리 싸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렇게 분명히 문자 보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HLB의 정확한 매집 단가 확실하게 잡아 드렸었죠 이렇게 과대 상승한 자리에서는 분명히 세력들이 달라붙은 개인들을 털어내려 어떤 이슈를 만들어서라도 조정을 줄 거기 때문에 안전하게 차익 실현을 해주었고 늦게라도 저한테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쇼커버링이 치고 올라오는 걸 포착을 하고 다음날 매수사인에 바로 드렸고 형 구간까지 어떻게 됐나요? 안전한 매도와 정확한 매수로 현재 수익 중에 있고 아직 매도 사인은 드리지 않았는데 정말 늦게라도 저한테 문자를 주셨으면 지금 더 큰 수익을 보고 있었을 거라는 거 다시 한 번만 좀 체크해 주시고요 제가 다른 유튜버들처럼 무지성으로 무조건 올라간다 내려간다라고 말하면서 무조건 나한테 문자 보내라고 하면서 무책임하게 타점 잡아 드리지 않습니다 확실한 가격 전략, 정확한 대응 전략으로 우리 구독자분들 제가 한 분 한 분 다 케어를 도와드리고 있어요 근데 아직도 반신반의 하시면서 문자 안 보내고 영상 보고 계신 우리 주주님들 저한테 늦게라도 보내주셨으면 지금 웃으시면서 주식 계좌 확인하고 계실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 어떤 마음인지 알고 있습니다 고민이 되실 거예요 다른 유튜버들처럼 엉뚱한 타점을 잡아주진 않을까? 지금이라도 매도를 해야 하나?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데 어떻게 하지? 라는 복잡한 마음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식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에서 매도를 못해 수익을 못 보고 손절을 해야 하는 구간에선 손절을 못해 더 큰 손실을 본 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피해자가 정말 안 생겼으면 하는 마음에 우리 구독자분들 제가 한 분 한 분 다 케어를 도와드리고 있어요 투자하시고 계신 그 투자금 귀한 돈이잖아요 세상에 이러도 되는 돈은 없습니다 그 돈이 어떻게 버신 건지 제가 너무 잘하기 때문에 지금 구간 도와드리고 싶어요 절대 이 구간 늦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세력놈들의 쇼스키즈까지는 아직 안 왔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010, 4972, 9673으로 LB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고 정말 대응이라는 게 어떤 건지 직접 경험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원래 제 예전 HLB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게 처음이고 그만큼 지금 급하다는 거고 집중 대응을 해야 하는 구간이에요 제가 지금 체크하고 보는 종목만 300개가 넘어가는데 이렇게까지 세력이 세게 붙어서 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지독하게 변동성을 주는 이 진짜 이유가 사실 따로 있습니다 앞으로 세력들은 지금보다 더 크고 더 심하게 변동성을 줄 건데 이거는 정말 기밀사항이라 제가 아무한테도 말을 안 했어요 세력들의 기법은 함부로 노출을 못하지만 우리 구독자분들 엉뚱한 타점에서 또 손실 보시고 저한테 이렇게 문자 주시면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어렵게 대응을 해드려야 되는 이 악순환이 생길 것 같아서 제가 구독자분들 중에 딱 80명까지만 가격 체크해서 도와드린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미 130분이나 넘게 신청을 주셨어요 그래서 안되겠다 싶어서 60명 정도 더 추가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010-4972-9673으로 엘비라고 지금이라도 바로 보내주시고 어제 저한테 급하게 보내주셨는데 한 번에 너무 많이 문자가 와서 문자들이 안 오거나 스팸 처리가 된 게 수십 개가 있었는데 제가 다 일일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너무 죄송하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보내주셨던 분들은 엘비 1이라고 옆에 1번 하나 붙여서 보내주시거나 다른 번호로 보내주시고 제 영상에 댓글 달아주시면 그분들 위주로 제가 대응 문자 도와드릴 거니까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HLB가 상승 추세에서 상승 국면이 연출되면 언제 매도를 해야 할까요? 이 매도가 잡는 방법 제가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HLB의 가장 큰 재료죠 이 신약 허가에 대한 기대감 이 기대감이 끝나는 구간에서 정확하게 매도가 들어가야 되고 두 번째로 기간과 외인 이 세력들의 대량 차익 실험 구간이 어딘지를 체크를 하면서 이용을 해야 하고 세 번째로 기술적 분석까지 상세하고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이 세 가지의 매도 전략으로 HLB의 수익 300%로 마감 지을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010-4972-9673으로 LB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고 이 상승 국면 최상단 구간에서 정확한 매도 타이밍으로 수익 300% 마감 지을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릴 건데 이번에도 또 문자 안 보내셔서 지난 고점에서 물렸을 때처럼 후회하고 그때 보낼 걸 하시지 말고 지금 바로 010-4972-9673으로 LB라고 두 글자 보내주셔야 합니다 쉽습니다 LB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세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많은 주주님들이 이 HLB방에 입장을 하고 계신데 여기서는 이 HLB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제가 하루 이틀 안에 수익 나는 단기 종목 위주로 지금 계속해서 수익을 올려드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의 매일 수익이 낫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진행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결국에는 여러분들 수익 극대화에 초점을 맞추겠다 우리 구독자분들 수익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단기 매매를 소액으로라도 반복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복리로 수익이 쌓여서 여러분들 계좌가 정말 빨리 회복이 될 수 있고 여러분들 자산이 정말 크게 증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경험을 제가 시켜드릴 거고 HLB는 우리가 목표가까지 끌고 가면서 크게 먹을 거고 이 HLB를 대응하면서 시장에서 먹을 종목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거 놓치지 말자고요 자 소액으로라도 복리로 쌓아가면 정말 빠르게 여러분들 계좌가 불려져 나가는 경험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직 입장 안 하신 분들은 꼭 입장하셔서 큰 도움과 큰 수익 그리고 큰 경험을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010-4972-9673으로 LB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빠른 대응 빠른 소통 도와드릴 거니까 꼭 들어오셔서 경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처음에 말씀드렸던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종목 제공을 좀 해드릴 건데 자 제가 작년 3월부터 히든지 안내드렸던 종목이고 지금 보시면 정말 1500% 정도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손수 기업 탐방까지 다녀오면서 직접 발로 뛰고 듣고 보고 정리해서 가져온 자료들로 우리 소통방 주주분들에게 제공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히든주는 제 지인한테도 말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밑에 보시면 대표 히든주 한 게 대기 중이라고 적어놨는데 제가 아무리 유튜브에서 영상 찍으면서 올라간다고 말해도 사람은 직접 눈으로 보지 않게 전에는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저 또한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저한테 문자 하나 보내셔서 이 종목 받아가시면 되는 거고 매수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관심 종목으로 그냥 추가만 해놓으시고 어떻게 되는지만 지켜보신다면 100번 말로 하는 것보다 한번 직접 보시는 게 나을 거라고 판단이 됐고 이러한 경험들로 인해서 저랑 앞으로 같이 가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소통방에서만 드리는 히든주 종목 저한테 010-4972-9673으로 경험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로 바로 알려드릴 겁니다 제가 그동안에 히든주 종목 수익을 훌쩍 넘어버릴 종목을 하나 입수로 해왔는데 이 종목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조만간 삼성 내부에서 이 땡땡 기업 인수합병 이슈가 돌 거예요 근데 이 땡땡 종목 아직도 안 잡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대형 증권사들이 저점에서 이 종목을 거래랑 터뜨리면서 쓸어 담고 있어요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왜 쓸어 담고 있냐면 인수합병을 중개하는 주체는 증권사들이죠 그래서 대형 증권사들이 저점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을 때 이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이 종목 쓸어 담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오제인 인수합병 오제 이 인수합병 때문에 어떻게 되죠?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10배 이상은 올라가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종목 또한 삼성이 지분 투자를 했다는 이슈 하나만으로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10배 이상은 올라갔습니다 자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월요일에 이 삼성 내부에서 이 땡땡 기업 4천억을 들여 인수하는 바로 이 종목은 어떤 의미를 보일까요? 인수합병 이슈가 기사화 되는 순간 무조건 현이치 대비 10배 이상 1000% 이상의 수익은 가져갈 수 있는 만큼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제가 이거 다 오픈을 해드린다는 거예요 자 지금 저점에서 박스권 상승 돌파하면서 1000% 이상 올라가기 전에 저점에서 이 종목 빠르게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 혹은 진짜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궁금하셔서 한번 올라가는 거라도 지켜보시겠다 하시는 분들 지금 당장 010-4972-9673으로 경험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는 즉시 이 종목 바로 경험시켜 드릴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억 만들기 프로젝트는 무료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들어오셔서 바로 16%에서 18% 정도 먼저 수익 내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처음에 말씀드렸던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종목 제공을 좀 해드릴 건데 자 제가 작년 3월부터 히든주 안내드렸던 종목이고 지금 보시면 정말 1500% 정도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손수 기업 탐방까지 다녀오면서 직접 발로 뛰고 듣고 보고 정리해서 가져온 자료들로 우리 소통방 주주분들에게 제공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히든주는 제 지인한테도 말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밑에 보시면 대표 히든주 한개 대기중이라고 적어놨는데 제가 아무리 유튜브에서 영상 찍으면서 올라간다라고 말해도 사람은 직접 눈으로 보지 않게 전에는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저 또한 그렇구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저한테 문자 하나 보내셔서 이 종목 받아가시면 되는 거고 매수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관심 종목으로 그냥 추가만 해놓으시고 어떻게 되는지만 지켜보신다면 100번 말로 하는 것보다 한번 직접 보시는 게 나을 거라고 판단이 됐고 이러한 경험들로 인해서 저랑 앞으로 같이 가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소통방에서만 드리는 히든주 종목 저한테 010-4972-9673으로 경험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로 바로 알려드릴 겁니다 제가 그동안에 히든주 종목 수익을 훌쩍 넘어버릴 종목을 하나 입수로 해왔는데 이 종목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조만간 삼성 내부에서 이 땡땡 기업 인수합병 이슈가 돌 거예요 근데 이 땡땡 종목 아직도 안 잡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대형 증권사들이 저점에서 이 종목을 거래량 터뜨리면서 쓸어 담고 있어요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왜 쓸어 담고 있냐면 인수합병을 중개하는 주체는 증권사들이죠 그래서 대형 증권사들이 저점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을 때 이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이 종목 쓸어 담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오제인 인수합병 오제 이 인수합병 때문에 어떻게 되죠?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10배 이상은 올라가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종목 또한 삼성이 지분 투자를 했다는 이슈 하나만으로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10배 이상은 올라갔습니다 자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월요일에 이 삼성 내부에서 이 땡땡 기업 4천억을 들여 인수하는 바로 이 종목은 어떤 의미를 보일까요? 인수합병 이슈가 기사화 되는 순간 무조건 현위치 대비 10배 이상 1000% 이상의 수익은 가져갈 수 있는 만큼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제가 이거 다 오픈을 해드린다는 거예요 자 지금 저점에서 박스권 상승 돌파하면서 1000% 이상 올라가기 전에 저점에서 이 종목 빠르게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 혹은 진짜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궁금하셔서 한번 올라가는 거라도 지켜보시겠다 하시는 분들 지금 당장 010-4972-9673으로 경험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는 즉시 이 종목 바로 경험시켜 드릴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억 만들기 프로젝트는 무료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들어오셔서 바로 16%에서 18% 정도 먼저 수익 내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